네, 오늘은 지금은 땅이 기에다의 저자 정병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금융회사를 10년 정도 다녔는데요. 10년 동안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벌었던 이런 근로소득보다 10년간 8번의 이사를 하면서 본 자산소득이 더 크다는 사실에 제가 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아예 그냥 부동산 쪽으로 전업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부동산 시행 그리고 건축 시행, 토지 개발 법인을 운영하는 토지 디벨로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지금 프롱 부동산 사관학교에서 토지 투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엑스포트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건축기사, 건설 안전기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매분석사, 권리분석사 이런 자격들을 취득을 해서 공부도 하면서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 정프로 부동산 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은 땅이 기회다 라는 토지 투자 책을 출판을 하였고 벌써 두 번째 책도 제가 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금융이 분야가 많잖아요. 뱅킹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어느 쪽이셨나요? 저는 주로 부동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산관리 회사에 다녔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반 금융보다는 부동산 쪽에 더 정보를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었고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그런 부동산 관련 담당을 하셨으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연봉도 많으셨을 것 같고 사실은 거기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막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딱 그만두게 된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자산 소득이 많은 부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다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자산을 많이 모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동산 투자로 그중에서도 토지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들의 좋은 경험담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살피다 보니까 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그런데 펀드 매니저들도 보통 몇 백억 몇 천억씩 이렇게 굴리는데 실제로 개인 이런 투자 실적은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욕심과 과욕이 들어가면 본인의 개인 투자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그 점을 제가 좀 유심하게 봤었고요. 그래서 투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도 실제로 이제 10년간 번 소득보다 10년간 이사를 통해 번 돈이 더 크다고 얼마나 체결하셨나요?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연봉의 한 1.5배 정도는 매년 더 벌었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은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사를 적번을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축 단지 입주를 하고 나면 패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일반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우리가 9평이라고 하죠. 8, 4타임,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세대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40평형 때 50평형 때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처음부터 큰평형을 제가 선호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애들이 커지고 또 하면 집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이 작아지기 때문에 큰평수로 이렇게 옮겨타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토지 투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수익률 투자보다는 총액 투자를 좀 중시하라. 어떤 얘기냐 하면 3천만 원으로 수익률을 10배, 1000%가 되면 3억이지만 5억이 2배만 돼도 10억이 되는 겁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는 5억을 벌 수 있는 투자, 이 투자를 많이 강조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큰평형을 그렇게 처음부터 좀 무리해서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옮겨타기를 할 때 저는 수익을 보고 오히려 반대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평형으로 저는 옮기고 아니면 전세로 다시 옮겨서 새로운 신축단지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같은 단지에서 이동한 경우가 두 번이 있습니다. 세 번, 세 번씩. 그러니까 수익률보다는 총액수가 큰 투자를 선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절대 금액이 꺼지니까. 그렇죠. 그 퇴사를 해외가 때 결심하시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 혼자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의 반응은 그때 어떠셨나요? 가족들은 의외로 많이 응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성향 자체도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상사의 얘기를 듣고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저는 좀 활동적이고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에게 보상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직문화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회사에 충성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오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모님도 얼른 퇴사해. 얼른 퇴사해까지는 아니고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항상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응원을 해주었죠. 그럼 이제 퇴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일찍 좀 그만두었고요. 몇 살 때 하신 거죠? 제가 39살 때 퇴사를 했으니까요. 조금 더 일찍 퇴사했으면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죠. 그때 그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타이밍을 살짝 놓쳤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흐름을 타야만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촬영 전에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자격증도 엄청 많으시고 지금 단순히 토지 투자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다 디벨로퍼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추적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많은 저자분들 와서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듣지만 사실 좀 과장된 질문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몇 배가 부재를 하는데 사지는 그 중에 부채가 엄청나게 낀 것도 많고 부풀리기 식으로 하는 거 많은데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으로 부를 증진시키는 핵심 원리.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수익률에 이렇게 초점을 왔던 그런 투자를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내가 몇 배를 벌었다. 네. 맞아요. 땅 투자로 내가 10배를 벌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세구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이 또 있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이 나한테 얼마가 이렇게 오는지를 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토지 투자는 그래프로 보다면 10년 동안 10배의 제가 자산이 이렇게 불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매년 1년마다 이렇게 100%씩 늘어서 10배가 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7년, 8년까지는 종잣돈으로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 가다가 마지막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불을 축적하는 원리는 1억이 만약에 1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1억으로 2억, 3억을 만들 때까지가 한 7, 8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3년간이 바로 이 10억이 될 때 이게 한 번 이렇게 팡 튕겨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부동산 책도 많이 읽고 저절로 많이 만났지만 부동산의 사이클이 한 게 있잖아요. 부동산이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그래요. 이게 어쨌거나 상승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집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했다는 그 이유들로 다 오르는 거잖아요. 맞든 틀리든 간에. 어떤 사람은 전세가율 80% 사라. 어떤 사람은 역세권에 사라.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걸 사라. 어떤 사람은 땅을 사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에 상승장에 들어서면 다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품도 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락장에서도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에서. 사이클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아파트 투자의 사이클과 토지 투자의 사이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 보시는 아파트 투자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10년 주기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주기로 해서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사이클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현재 아파트 사이클을 10년 주기설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한 지 약 1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렇게 기재를 해놨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이클을 이렇게 타고 어떤 아파트는 그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살짝 반등을 했을 때 이게 전문가들이 지금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은 보압 아니면 향후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을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사이클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책에 기재해놓은 게 뭐냐면 개발지역의 토지, 개발지역의 토지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토지의 땅값의 사이클은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땅값 상승의 5단계라고 이렇게 사이클을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신도지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땅값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놀랍게도 그 사이클은 다른 먼저 비슷한 그 도시의 사이클과 유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이클로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공장으로 지금 평택, 고득 신도시가 지금은 거의 상승 단계로 보자면 거의 이제 아주 윗 단계까지 이렇게 간 상태고 지금은 평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사이클 상으로 맞지 않는데 비슷한 모델로 지금 경기도 안성을 제가 이제 조금 보고 있는데 서울 안성관이 지금 세종고속도로 때문에 안성이 향후에 상당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똑같이 평택의 모델을 보시면 안성의 땅값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아마 예측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발지의 사이클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그거는 부동산 전체적인 아파트 경기 흔간 전혀 불가능한 경쟁이냐? 전혀 불가능한, 무관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상관은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움직이죠. 토지 투자를 말씀하셨으니까 보통은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토지 투자라는 게 인식도 되게 안 좋고 되게 어려워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세금도 좀 복잡하고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워낙 또 기획 부동산들이 또 활결을 쳐가지고 내가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게 허허 벌판에 농가, 산인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정말 되려는지 모르니까 투자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토지 투자 어렵습니다. 토지 투자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토지를 똑같이 이렇게 두 필지의 토지가 있으면 이 필지와 이 필지에 현재 안부도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이 토지가. 하지만 토지의 가치는 토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의 가치는 토지 위에 지어질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용도, 층수 이런 걸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일반인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들이 바로 토지 그 자체의 모습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그 위에 똑같은 땅 중에 첫 번째 땅에는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바로 그 옆에 땅에는 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땅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높이 지어질 건축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이 되기 전에는 일반인분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땅 자체의 모양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만 중점을 두고 보기 때문에 가장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척도인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토지 투자가 어렵다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고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 똑같은 토지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그 전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건축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토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보통 토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잖아요.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여기에 뭐가 들어선다더라. 그렇죠. 이런 걸 정부가 정책에도 발표하고 고속도가 생기고 기차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약간 말씀하시는 논리를 생각해 보면 거기 어쨌든 개발 계획이 있대. 개발된대. 그런데 그렇게 사기당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보에 좀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사기 부분도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 중에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가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기획이라고 하시는 그분들도 본인들도 그런 계획들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파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한데 신념이 있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 정말 된다라고 믿고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권하고 하십니다. 실제로 개발 계획이 나중에 가서 고시가 나고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5% 미만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서 사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토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새롭긴 했거든요. 이게 다른 부동산이 없어서 가지고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지금 이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일반인분들한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급여 생활자라면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자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 또 내 자산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자산이 자산을 버는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 투자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 조금 안정적이고 우리나라에서 국토가 지금 좀 좁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땅이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동산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투자를 내가 집도 없는데 이렇게 토지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순서를 좀 이렇게 가지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더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분산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세금과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일반 분들이 지금 아파트 투자 거의 한 80% 정도는 아파트 투자만 이렇게 보시는데 아파트 투자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쉽기도 하지만 시세도 명확하고 누구나 또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 사이클을 잘 타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택에 주는 혜택 중에서 큰 혜택이 1세대 1주택일 때 기준 시가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 혜택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혜택이 큰 그런 혜택입니다. 심지어 이 혜택은 내가 만약에 집이 없고 내가 전차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도 지금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1세대다 라고 한다면 그 주택에 나오는 임대소득도 얼마가 됐든지 비과세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주택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 투자를 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급여 외에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보통 근래생활시설이나 상가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여 외에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가져가는 게 제가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는 절대로 매매로는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철칙인데요. 상가는 토지 원가 플러스 지금 건축비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건축을 한 시행자의 이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매동인의 이익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더해서 수익률을 내가 월세로 받는 걸로 계산을 해보시면 절대로 수익률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아봐야 5%, 6%도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경매를 통해서 저는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동탄 쪽에 동탄 쪽에 저도 한번 입찰을 했다가 또 떨어졌는데 계속 이쪽으로 저도 상가를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0% 정도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는데요. 낙찰되는 가격은 거의 한 60% 정도에서 지금 낙찰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본인이 설정한 그 기준 금액에 맞는 상가들 경매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을 잘 구하시면 반값에 샀기 때문에 정상 가격에 나중에 매매 차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임대 수익도 수익률 자체가 약 2배 정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가는 절대로 매매로 사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 경험에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세종이나 이런 데 제가 비어있는 상가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부분은 그렇게 경매를 통해서 꼭 낙찰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 집도 생겼고 세금 혜택도 보고 그 다음 월급 외에 소득도 생겼다면 그 다음에 토지 투자를 이제는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주식처럼 이렇게 업종이 다른 쪽에 이렇게 나누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주택 다음 상가 다음 그 마지막에 이제 토지 투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흐름상 맞는 것이고 이 토지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거냐면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시간적 여유 이게 있어야만 토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땅을 샀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땅을 먼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투자는 잘못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은 급하다고 싸게 내놓는다고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는 한 몇 년 정도를 좀 그래도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 거를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토지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토지 투자를 좀 해보신 분 아니면 아주 이제 뭐 개발을 통해서 고수인 분 이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시 외 지역 비도시 지역에 뭐 농지나 임야나 이런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대대 선수 이렇게 물려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초보 투자자들은 도시 지역에만 투자를 하시고 도시 외 지역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하시죠. 도시 지역은 이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서울 인근 이쪽은 비싸서 지금 투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용인 이하 쪽, 오산이나 아니면 동탄이나 그리고 이번에 뭐 평택의 지제지구 이런 쪽으로 내려가시면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지구나 택지지구, 역세권 개발지구 이런 데 보시면 택지 작은 것들 50평짜리, 60평짜리 이런 것들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토지가 있고요. 대출을 받는다면 1억에서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땅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다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상가를 요즘 보면 진짜 특히 신도시 상가들은 공실인 경우 너무 많잖아요. 많죠. 여기도 그래요 지금. 여기도 지지산에서 1층 보면 안 나가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일단은 아무리 반값이라고 해도 겁이 나긴 하잖아요. 내가 진짜 자영업자를 할 거 아니면 이게 임대가 되려나?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상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나오고 임대료도 줄 수 있는 이 정도 적정 수준이 있는데 지금 분양되는 이런 가격들을 봐보면 토지원가와 건축비와 그리고 시행자 이익 이 세 가지를 합해보면 시행자 이익이 너무 큽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거의 배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수익률을 맞추려고 해봐야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 제가 경매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보는데 세종은 아직까지 그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들어갔을 때 그 수익률이 아직까지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낙차를 50% 이하에서 받아도 그 수익률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상가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 수익률이 맞는 그런 상가들을 손품을 통해서 많이 찾으셔야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버리시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 그리고 임대가 조사는 필수적이겠죠. 그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분산 투자 단계 설명해 주실 때 내가 일단 무주택자면 집을 처음에 사고 그다음에 상가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대신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든 다음에 토지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 단계에서 상가를 계속 사서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토지로 넘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자산 수익을 볼 수 없는 부동산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입니다. 얘네들을 내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오피스텔 절대 가격 안으로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한 부동산이지 자산의 차익을 보기 위한 부동산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상가를 50% 이하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한 이유는 나중에 처분을 할 때 적어도 정상 가격에 반값은 아니더라도 한 70% 정도 해서 내놓는다면 월세만 전라온다면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상가만 사모아서 월세 수익만 많이 난다고 하면 그렇게 평생 지속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도 상권이 이동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산을 불려야 됩니다. 그 불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토지 투자고 토지 투자는 총액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게 1억을 2억으로 만드는 건 시간이 오래 긁을 수도 있는데 10억을 20억으로 만드는 거 아니면 50억이 100억이 되는 것은 2년 만에 가능할 수도 있고 1년 만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좋다는 말의 의미는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류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예요? 굴리기가 좋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에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억으로 1년에 10억을 번 사례가 있거든요. 토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적은 시장이 분명히 돈을 보기 쉬운 시장이 될 것이고 토지 시장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경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억 대의 토지의 경쟁률은 엄청 세요. 내가 낙차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50억이 되는 토지 시장은 오히려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경쟁률이 더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금액 자체가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적으면서 수익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 투자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토지 투자는 사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만원부터 100억, 천억까지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소액 투자부터 토지 개발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자본 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또 이렇게 같이 껴서 투자를 한다면 3천만원짜리는 한 천만원 정도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일반 매매로는 이제 힘들다고 보고요. 경매를 공부를 하셔서 경매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 경매로 만약에 천만원으로 내가 토지 투자를 해보겠다 하면 총 낙찰가 얼마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얼마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1억 이하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 책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미지급 토지, 토지하고 투자와 소액 지분 투자, 경매 지분 투자에 대한 경매로 이렇게 수익을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도로 경매로 이렇게 수익을 보는 방법,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전부 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테크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종잣돈을 모은다고 하잖아요. 이제 나는 종잣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서 저축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토지로 천만원에서 1억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내신 마련이나 이런 순서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고 빨리 굴려서 빨리 모아보겠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 투자로 천만원으로 1억을 만들겠다. 수익률로 보자면 천 퍼센트겠네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수도권 이하로 내려가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수도권 안에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수도권 안에서 천만원으로 과연 투자할 수 있는 토지가 있을까? 많습니다. 유료 우리 경매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검색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유찰이 많이 되고 감정가는 높고 지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경기도권만 한번 쭉 해보시면 천만원부터 이천만원, 삼천만원짜리 이런 지분 투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들을 보통 우리 납찰가의 80% 정도는 또 경납자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자금은 약 한 세금까지 해서 30%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같은 경우는 천만원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런 토지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사놓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우리 발표된 개발 계획 중에 가장 큰 개발 계획이 바로 용인, 남사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약 삼성에서 700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내가 미리 지분 투지를 가지고 있었다. 제가 그 발표가 난 시점이 제가 그때 당시에 발표를 할 때 용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짜릿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인데 그 발표를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바로 경기도지사분이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민과 관이 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준 그런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토지개발 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땅을 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바로 계약관 걸고 잔금 걸고 이렇게 해서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약 두 배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돈이 되는 정보다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순간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캐치할 수 있는 능력과 실행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런 지역의 소액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오나요? 팔라고?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와, 뭔가 봐요? 오고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개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땅이 있는 경우와 개발 계획 있는 토지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입으로 묻거든요. 그 안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수익을 보지는 못합니다. 보통 뭐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총액으로 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이 되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내에 수용이 되는데 뭐 3천만 원 정도의 땅이다. 그러면 크게 재미는 보지는 못할 거고요. 그 수용되지 않는 바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되는 지역보다는 적어도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수용될 경우 요즘 보상에 대해서 좀 보상이 너무 약하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죠?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가 나는 시점과 보상이 되는 시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례로 지금 용인시 원산면에 하이닉스 공장 그쪽에 보상이 지금 4년 만에 지금 보상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샀던 분들이 4년을 두고 나서 4년이 있다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금액이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았으니까 시간 차이 때문에 보상 투자도 토지 투자에서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의 한 사례입니다. 그 책에서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토지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권, 여러분들도 아마 가격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요즘 가장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한다면 우리 작가님도 소개를 해주셨던 우리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 김승호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가 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의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가 농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권이 중요한 이유가 보통 우리 토지에서 가장 일반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일반인들이 투자하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나 그런 상황을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바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을 정명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땅이라는 것은 내가 팔리지 않는다. 왜 팔리지 않을까? 팔리지 않는 땅을 처음부터 사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수요를 보지 않고 가격만 싸다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개발이 된다더라. 개발이 되는데 우리 아파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옆에 땅은 팔리는데 내 땅은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조건도 틀리고 용도 지역이 틀릴 수도 있고 형상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경사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로 옆에 땅인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개발 지역의 땅값은 정해진 사이클대로 제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에서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 있고 또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땅을 팔 타이밍은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시장에 내놓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나오는 땅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놓으면 당연히 팔리겠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리겠죠.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우리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이렇게 내놓으면 연락을 부동산에서 합니다. 10억에 내놨으면 10억에 그러면 계약금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그렇죠.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5천만 원도 올립니다. 그런데도 또 계약금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1억을 올립니다. 2억을 또 올립니다. 과연 이게 매도인의 매도인만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토지도 똑같습니다. 토지도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없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시장은 정체가 되고 보압기로 가고 그 다음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산 사람이 다 자기 자본으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사고 이자가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또 지금처럼 코로나 때 2%대 이런 이자들이 지금 5%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자 부담도 또 많이 부담이 되고 하다 보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많이 나오다 보면 이제는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 또 옵니다. 그럴 때는 또 매물 중에서 또 골라야죠. 가격도 절충을 해야죠. 서로서로 이렇게 이제 그 접점이 맞는 그 점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내가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시점에 매수든 매도든 해야 된다. 근데 그 사이클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번에 말씀드린 분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내가 급해서 이 땅을 팔지 않고는 내가 버틸 수가 없다. 라는 상황이 온다면 이 토지 투자는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입니다. 토지는 사서 모으는 거지 팔기 위한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만난 부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땅은 모으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정말 꼭 팔아야 될 상황. 그럴 때만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파는 것이지 토지는 사 모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저는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 투자는 시간과 여유에서 나온다는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가격 결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 투자를 만약에 사서 모은다는 접근을 한다면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급인 것 같아요. 입지나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몇 년을 좀 더 돈을 모아가지고 3억이나 5억을 모았다. 그럼 이제 A급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럼 B급을 투자를 미루고 A급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토지에서 B급, A급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토지는 A급 말고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급지가 있고 토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급이라고 얘기하는 토지가 바로 상급지인데 상급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땅을 사는 순간 물려줘야 될 땅을 내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절대로 상급지 외에 투자는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그냥 토지의 평수 늘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토지를 몇만 평을 가지고 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정말 상업지, 상업지 토지 10평을 가지고 있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내놓으면 금방 팔리니까. 네. 이게 토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토지는 제일 중요한 게 용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가치는 토지에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위에 지어질 건물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수많은 토지 전문가 분들, 투자자분들 인터뷰했는데 토지를 그렇게 가치 있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걸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제가 투자를 직접 하면서 현장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느끼고 일반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어렵게 느끼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포장을 해서 이렇게 토지 투자 전문가들 얘기하잖아요. 어느 지역이 유망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안성이 앞으로 유망하고 동탄이 유망하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아파트는 그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만 검색을 해봐도 동탄의 대장아파트 그러면 나와요. 동탄역 로트캐슬 가격 얼마? 14억 9평.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걸 사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내가 그 정도의 돈이 없으면 그 옆에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 10억짜리 사면 되고 그렇죠? 하지만 토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토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땅도 개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날 수도 있고 이 땅은 못 사서 안달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땅은 내놔도 정말 반값이 내놔도 안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후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보면 경복궁 뭐 있죠? 서촌 이런 데 있잖아요. 북촌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 진짜 서울에 정말 조심하고 너무 가까운데 길이 계단이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데 10평, 15평 있는 거예요. 건축도 불가능해요. 보니까 맹지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개발될 거면 뻔히 보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런 데 투자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 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토지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인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있고 그리고 일정한 월세 소득이 있다면 그런 쪽에 15평, 10평짜리 이런 땅들은 사놓고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될 건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이게. 그렇죠. 모르는데 되면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급해지면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투자는 꼭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상황이 와야만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돈을 정말 벌어야 되겠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토지 투자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고 정말 내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만 지킨다면 토지 투자는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팔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서 뭐 하는 거다. 이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오래면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제 정말 토지를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 땅 10억에 팔라고도 했는데 안 팔았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얼마에 내가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판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요? 토지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팔라고 했을 때. 팔아야 돼요. 그때는 못 이긴 척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해야 내가 원하는 가격. 그다음 그분이 또 원하는 가격과 잘 협상을 해서 토지를 팔고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다시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라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내 땅을 어떻게든 알고 연락이 왔다 하면은 못 이긴 척 이렇게 협상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매도하고 또 새로운 토지를 이렇게 파는 전략. 저는 그 전략이 더 토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는 이렇게 증락이 생기니까 아파트 불폐신화에 대한 건 많이 깨신 것 같아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토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사상 토지값이 떨어진 적은 없다. 거래가 안 된 적은 있으나 가격이 떨어진 적은 없다는 접근을 하시는 분도 많던데.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상은 맞는 말인데 적어도 도시지역 땅과 비도시지역 땅 그리고 수도권 쪽의 땅과 지방 쪽의 땅을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값이 뭐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맞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좁고 그리고 국토의 한 65% 정도가 지금 임미하거든요. 임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농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경제 유전의 법적이라 해서 농지를 또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토지의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도권 쪽의 땅과 지방 쪽의 땅값은 분명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의 상업지의 10평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20억으로 전라도 쪽에 정말 땅값이 싼 지역에 가시면 뭐 한 10만평 정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0만평 정도에 20억에 사시는데 20억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땅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시간 속도. 네 속도. 네 속도. 서울의 그 20억짜리 땅이 올라가는 속도. 비교를 해보시면 서울 땅이 한 100배 정도는 높지 않을까. 그래서 토지는 꼭 수요적인 측면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은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는 일단 무조건 이게 가장 우수한 곳에 투자하는 게 답이네요. 무조건. 토지는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죠. 다음번에 내가 이 땅을 산다면 이 땅을 누가 사줄 것인지. 그거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만 싸다고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다음번에 이 땅은 저 사람이 사줄 거야.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사줄 거야. 거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만 땅을 사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 지역 선정은 실제로 저도 투자를 할 때 지방 쪽 투자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 싶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 역시 지방에 있지만 지방의 어떤 토지의 수요와 수도권 쪽의 토지의 수요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의 수요는 인구에서 나옵니다. 인구의 증감에서 나오고. 그 다음 인구의 증감은 그 지역의 일자리의 증감과 교통망의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 쪽에 다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마찬가지 수도권 쪽이 더 팽창을 해서 더 커지고 교통망도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에 대한 수요도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뉴스에 나오는 개발 계획 뉴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5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20년간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운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국토를 개발을 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광역, 광역도시,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광역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고 내가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평택에 투자하고 싶다. 안성해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와 있는 오픈된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토지 투자를 잘 하시거든요. 인구가 어디가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인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교통망이 개선이 될 것인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을 좀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초보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의 택지. 택지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거기에 건축까지 나중에 가미를 하시면 수익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고령화들이 얘기가 나오고. 이 인구 감소가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토지 투자에 좀 미친 영향 같은 건 있을까요? 많죠. 아주 많습니다.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반면 노인 인구는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도 마찬가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실버타운이 상당히 극복을 받았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실버타운들이 곳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 쪽에 보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이런 곳에 실버타운들 후보지로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땅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의 가장 큰 어떤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겠죠. 수업권 그래서 저는 용인 아래쪽 남쪽으로 해서 계속 계속 수업권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입냐나 용도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입냐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향후에는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개발 계획에 의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그런 계획관리지역의 IC 인근 이런 것들에는 공장용지나 창고용지들의 수요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이 유명, 제가 유망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통망 개선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평태 초창기에 갔을 때 삼성에서 고덕 부채 신도시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갔을 때 이미 가격이 올라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가격에서 사도 더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나도 이제 뉴스를 똑같이 보고 갔어. 갔는데 이미 이전에 뭐 요즘 다 실컷 공개가 돼 있잖아요. 보면은 벌써 뭐 100% 올라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발 계획이나 이런 데 귀를 열고 있으면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중개사들과 좀 친하게 이렇게 지내면 그런 정보들을 좀 빨리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장을 꼭 내가 토지를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임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실 때는 수도권 쪽 내가 살고 있는 쪽에서 좀 가까운 쪽은 그냥 임장을 재미삼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서 중개사무소 임장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 위주로 해서 가시고 실제로 그때 내려갔을 때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도시의 이전 가격대를 한번 보십시오. 토지는 모방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도시의 성격이 비슷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 있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게 용인이나 이런 쪽에 먼저 어떻게 땅값이 움직였는지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평택도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현재 갔을 때 가격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해보는 모방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냥 내가 가진 자금에서 가장 좋은 땅을 사면 되는 건가요? 땅이라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밖에 만약에 건축이 안 된다. 2층짜리 그러면 근린 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보다는 가격이 오름폭이 좀 적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가도 지을 수 있고 또 주택도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도시 가보시면은 위에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주택인데 2, 3, 4층은 방이 없습니다. 다 만실이고 공실도 잘 나오지 않는데 1층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그게 대표적으로 토지에서 입지적인 문제인데요. 상가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도로 폭이 좀 넓고 그 다음 전면에 나와 있는 이런 상가들은 임대가 되지만 뒤쪽으로 있는 택지에서 뒤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상가들은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층, 3층, 4층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 조용한 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들이 더 임대를 더 선호합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토지를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1층에 상가가 나가 있는 대로변 쪽에 토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개발 가능성을 본다는 측면에서 이게 단독 개발 여부까지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단독 개발을 불가능할지라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독 개발이라면 어떤... 혼자 내가 그냥 자율적으로 자유의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합치거나... 합필을 안가? 네.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보통은 택지 같은 경우에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가주택을 건축을 많이 하는데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보통 50평, 작년 50평에서 크면 한 100평 정도 이 사이이기 때문에 단독 투자를 해서 충분히 대출을 이렇게 이용하시고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건축을 할 때는 또 건축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뭐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데 새마을 공고 지금 부실해진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새마을 공고에서 많이 해주는 기성고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건축 자금을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새마을 공고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여신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축 단계별로 해서 기성고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건축 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이율은 조금 더 비쌉니다. 한 8%에서 한 10% 정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토지를 사서 토지의 대출을 받고 건축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기성고 대출을 이용을 해서 건축을 하신다면 실제로 한 20억 정도의 건물이 토지와 건축비의 합산 금액이다 하시면 내 돈이 한 3억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히 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7억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2억으로 1년 만에 10억을 번 이 사례가 대표적으로 기성고 대출로 건축비를 충당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더 하자면 지역 공인중개사와 잘 협업을 해서 이렇게 보증금과 임대를 맞춰주는 조건으로 만약에 건물, 건축주를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면 그분의 본인 부담금까지도 건축비에 합산을 내서 보태서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삼박자가 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의 택지 중에 택지 중에 주변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대 소유가 좀 이렇게 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고르셔야 되겠죠. 대부분 이제 토지 투자를 하면은 이거는 뭐 내가 소액을 투자해서 10배, 20배를 봐서 뭐 건축자에게 이루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 뭐 다달이 내가 월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토지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토지 자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토지를 개발을 해서 방금처럼 건축을 통한 뭐 다가구주택, 원룸건물, 상가주택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있는데 토지 자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농지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임야는 산지 사유림 매수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조건이 많이 까다롭고 그 다음 공시지가 이하에서만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아 그 이상 안 주고요? 네. 그 이상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드리고 농지연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농지연금, 농업인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일반 분들은 아마 그 생각 하실 겁니다. 농지연금이면 나랑 상관없는데? 그렇죠. 나는 뭐 농업인도 아니고 농지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이 농지연금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중에 보시면 지금 농지연금 강의도 지금 이렇게 유료 강의도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경매와 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농지연금을 뭐 나쁜 의미로 이렇게 이용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서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은퇴 후에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시거나 농지를 보유하시거나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도 도시에 계시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건데 만약에 지방에 그런 부모님께서 농업인이시고 농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부모님 명의로 해서 이렇게 농지를 내가 구입을 해서 농지연금을 합산해서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내가 받는 방법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부부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3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해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지금 되시고 영농 경농이 5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경매로 만약에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 후에 2년이 지나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본인이 한 40대나 5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농지를 좀 구입을 하셔서 농업인의 조건들을 좀 맞춰서 5년 정도 내가 60세부터 이런 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좀 갖추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농지 경매를 보셔야 됩니다. 농지 경매가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가 농지연금을 지급해주는 기준이 되는 조건이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가입니다. 공시지가의 100% 아니면 감정가의 90%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금으로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우리 일반 경매에 보면 농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찰이 한 50%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높고 유찰은 많이 되는 그런 농지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이 농지연금에서 내가 반 정도의 비용을 드리고 실제로 받는 혜택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농지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매로 농지를 낙찰을 받는 방법을 꼭 이용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당 부부니까 1인당 3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종지연금형으로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평가금액의 90%니까 그 금액으로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 경매에 나오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90%를 기준으로 해서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감정가가 나오면 이 정도 금액을 지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네요. 한 8억 정도의 감정가가 된 농지를 내가 사가지고 경매에 반값 떨어진다고 보면 4억에 월 300만원씩 평생 받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도 어쨌거나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죠. 농지연금. 근데 검토를 해보시니까 이건 정말 해볼만한 거예요? 아닌가요? 네. 검토도 해봤고 저는 실제로 농지연금을 가지고 나중에 은퇴 후에 또 수익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지연금 이건가요? 우리가 주택연금 같은 거 보면 내가 살면서 지분이 넘어가고 내가 매달 돈을 받는 개념인 거잖아요. 농지연금은 실제로는 이름은 연금이지만 역모기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연금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망했을 때는 차익이 있으면 돌려주고 만약에 더 낼 게 있어도 더 받지 않는 그런 방식이고 농지연금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역모기지 대출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종신토록 봤지만 매년 매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유족들한테 돌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더 내야 된다. 그러더라도 더 내지는 않고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죠. 일종의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농사를 지으셔도 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하시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위탁 경영을 맡기셔도 됩니다. 좋네요. 요즘은 농지연금으로 재테크를 하자라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받고 만약에 실제 내가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작물도 키워서 그렇죠. 맞습니다. 저런 생활도 하고 연금도 받고 월 300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상승률에 방향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물가상승률을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차액이 남는 부분이 매년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 차액 부분은 나중에 내가 못 받고 만약에 사망을 한다 했을 때는 유족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올려가지고 월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평택시 세교도공 사례가 책에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꾸미는 것 같아요. 월 500만 원 정도를 받는 건물을 가져서 건물지로 살아가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접근법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탄을 제가 아까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동탄에서 대장아파트가 동탄역 롯데캐슬이나 운한파스터빌 시범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국평 아파트가 12억에서 14억 정도 지금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금액으로 해서 내가 화여주기 한번 대어보자 라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예시입니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를 처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시의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 4억 정도는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전세로 일단 들어갈 자금을 하고 10억 정도를 가지고 과연 내가 이런 땅을 사고 건축을 해서 매월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시해드리는 이 수익률 현황은 제가 제 책에도 지금 이 수익률 현황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택 세규등을 예시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이 나오는 이후에 정부에서 평택이 또 첨단 산업단지 배우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땅까지 떠올랐습니다. 토지 투자의 매력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부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땅이 한 10억 정도 되는 땅이 있었다. 대출이 한 7억이고 내 자본이 3억이다. 그러면 10억 자리가 지금 20억으로 이렇게 된 거죠. 3억으로 10억을 번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새우승이 수익률은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토지 투자의 매력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새우수익, 세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파시면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여서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는 거고 그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때 이렇게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서 건물에 대한 차이까지도 같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가구를 짓는 것까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은 건축입니다. 건축인데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한번 해보면 집 한번 지어보면 10년은 넘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건축을 하시는 분이 건축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만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분들이 첫 번째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조건 깎는 겁니다.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못 당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결국은 본인들도 이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정한 이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건축주는 계속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본인은 수익이 남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추가금 문제나 트러블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번 지은 10년을 늙는다는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 부분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고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린다면 그 건축 부분의 이윤을 확실히 보장을 해주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단가들이 있고 그게 플러스에서 이윤이 붙는데 통상 일반 종합건설회사들이 다가구 주택 하나를 지었을 때 이렇게 붙이는 이윤이 약 10%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10억 정도 건축비를 들여서 내가 짓는다라고 하시면 약 1억 정도는 건축회사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정도도 받지 않고 건축회사가 건축을 한다? 이게 1개월이면 좀 많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인허가 붙여서 중공 때까지 그 정도 걸리는데 나눠보시면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딸린 식구도 있을 거고 회사에 그분들 인건배도 줘야 될 거고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신다면 적정한 이윤은 보장을 해주신다면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워진 걸 살 거냐 아니면 내 땅을 사서 지을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어진 건물을 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도심 중에서 더 이상 토지가 없고 그런데 주변에 새로운 개발 계획으로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된다면 그럴 때는 그런 기준에 좀 낡고 오래된 그런 주택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중에 밀집 밑도가 좀 높은 그런 도시는 지금 재건축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고요. 물론 땅값이 비쌀 겁니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 신도시에 땅을 사서 건축하는 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요즘에도 많은 수강생들과 함께 강의도 하시고 토지 투자 계속 보시고 계시잖아요. 요즘 토지 투자 트렌드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토지 투자는 사실 트렌드라는 것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나 이런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는데 토지는 특별하게 트렌드는 없지만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꼽아보자면 요즘은 경매 정보가 오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트렌드가 지금 되었고요. 또한 경매를 통해서 소액 지분 경매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확실하게 짧게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가져가시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의 경우는 지금 세금이 취득세가 이렇게 중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 지분 경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분이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액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이게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기획 부동산에서 쪼개서 파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지분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부모님 어떤 토지를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5분의 1로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한 명 같은 경우가 만약에 어떤 채무 관계로 인해서 경매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가족들이 또 한 곳이 이렇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그런 땅들이 경매로 나왔다가 지분이 이제 좀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나면 그 낮은 그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지분 매입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은 전체를 묶어서 경매로 처분을 해서 돈으로 이렇게 나눠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소액 지분 경매는 짧은 시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가장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어려움은 없나요? 소액 지분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평의 일종의 2분의 1 상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 원활하게 팔려요? 소액 지분 경매에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기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00평인데 그 중에서 10평 정도만 나왔다. 그러면 10평 정도만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전체 이 100평에 대해서 차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평을 가지고 계신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행위가 아닌 차분 행위에서는 소액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갑이 아닌 갑을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비싼 가격이 그러면 사 가시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전체를 다 매각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비율만큼 법원에서 경매로 배당을 해주는 형식이죠. 그러면 이거는 소액 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들어가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렇죠.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액 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부풀릴 수 있는 게 되는 거군요. 소액 지분 투자도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강원도 산골 저 골짜기에 있는 그런 토지의 지분 경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가치평가를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이제 토지 가격이 결정된 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아파트는 말씀하신 시대가 딱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이게 몇 땅하고도 또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어떤 모양에 따라서 같은 평수도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토지의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공급은 한정적이고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렇다면 토지의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구 증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 어떤 토지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요인은 결국은 일자리 증가와 교통망 개선이 또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잘 유심하게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토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그 지역에 처음 가보신 지역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세를 어떻게 파악하세요? 시세는 보통은 우리가 서류로 파악하는 방법 이후에 실제 현장에 이렇게 가는데요. 보통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는 카카오 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카카오 맵에 들어가시면 위성지도와 지적 편집도가 있는데 지적 편집도로 이렇게 보시면 도시 지역의 일반 상업지역부터 주거지역까지 해서 색깔별로 표시가 다 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길 지금 택지지구나 도시개발 상업지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구 지정을 받거나 실시계획 인간을 받거나 하면 지도상에 표시를 해줍니다. 실제로 위성지도를 보시고 왼쪽 위쪽에 보시면 촬영한 날짜가 보이는데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땅 모양과 현재의 땅 모양과 실제 내가 지금 가봤을 때 어떤 현재 상황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서류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이쪽은 어떤 호재가 있고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그런 호재도 검색을 하고 위성지도를 보고 지적 편집도를 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검증을 한 후에 여기는 괜찮겠다?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실제로 이제 임상을 나가 봅니다. 그럼 시세를 어떻게... 시세를 토지 같은 경우도 지금 어플로 보면 우리 밸류맵이나 땅양 이런 디스코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 그 어플들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거래된 가격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실거래가를 보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믿지는 않는데 그 가격을 참고는 하되 거기에 대해서 용도 지역, 지목, 그 다음 모양, 형상, 도로와의 관계 토지는 가장 중요한 게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도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배수로, 그 다음 주변의 전기, 오수, 우수 이런 것들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 나름대로 스스로 이제 이 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들이 토지를 토지의 시세를 볼 때 가장 착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100병짜리 토지의 가격과 1,000병짜리 토지의 가격이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토지는 면적이 큰면 클수록 가격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라면도 낱개로 샀을 때와 묶음으로 샀을 때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옆 땅이 얼마에 팔렸으니까 내 땅도 똑같이 이 가격에 팔려야 된다.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도로주권이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땅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택지인 경우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정 보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다 보면 평가사들이 그런 사정 보정을 다 하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이 발표가 됐다, 정부에 새로운 뉴스가 떴다 이러면 토지가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다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하세요? 개발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올라갈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발 지역 발표로 해서 땅값이 급등을 한다. 이럴 때는 일단은 중요한 땅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했어도 안 되겠지만 보통 국책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샀을 때 생각했던 그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또 빨리 나오면 됩니다. 타이밍 인상. 일단 사기가 어렵군요. 개발 지역은 사기가 정말 힘들죠. 혹시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은 일반 분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길이 없는 토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맹지 이런 거 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일반 매매에서 지금 지분 토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면 안 되는 토지들이 있는데 결국 이 사면 안 되는 토지의 가장 큰 핵심은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이 현재 상태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절대 사지 마라. 그렇죠. 그럼 실제 작가님께서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 이런 땅을 사보니까 절대 아니더라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맹지나 개발 제한 구역 이런 땅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실제 제가 경험한 케이스 중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도시 지역 땅 중에서 용도가 주유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땅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는 좋은데 주유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일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나왔다. 덜컥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유소 같은 용지는 기본적으로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 비용이 어떨 때는 기름이 샜을 경우 이럴 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가격보다 이 오염 복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서 손해를 모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틀린 땅들은 꼭 그 원상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그 주체를 명시를 하고 이렇게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나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땅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국도 일반 국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에 접혀있는 토지 중에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교통사고를 좀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도로부터 건축을 할 때까지 일정 길이만큼 이렇게 이격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토지 위험에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 그 다음 공법상 제한을 보시면 접도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 부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도구역에 접혀있는 면적은 건폐율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평의 토지가 있는데 접도구역이 약 한 반 정도가 물려있다. 그러면 50평짜리 땅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100평의 가격으로 만약에 내가 사야 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접도구역 토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면이 많은 이런 토지들은 꼭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로가 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 예방,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짓는 데 제한을 두기 때문에 최소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최소 거리 구간, 곡선 반경에 따라서 7m에서 9m 정도까지 이렇게 두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 토지 또한 토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앞번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그 자체의 모형만 보면 좋은데 실제로 건축은 반밖에 안 된다. 이런 공법적인 규제 사항들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도로에 접한 토지. 일반 분들이 정말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지금은 도로가 없어요. 맹지인데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지적도로를 떼 보니까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 도로 날 건데 사면 좋은 거 아니냐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계획도로 부분은 지자체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만약에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도로가 나지 않는다면 다시 이 줄은 없어집니다. 여전히 맹지로 남을 수도 있고요. 잘못 사면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는 꼭 지자체의 이 도로가 언제쯤 개통이 될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하느냐 하면 되겠네요? 계획도로 생각보다 많은 일반분들이 계획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 뚫리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죠. 도로가 바로 접해지니까 보상도 받고 옆에 토지는 올라가고 하는데 이 단계가 적어도 실시계획 인가를 넘어선 단계부터는 매입을 하셔도 괜찮은데 계획만 서 있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20년 동안 권리 행사 못하고 돈만 느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건 100%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 다음이 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정도까지만 넘어가면 그러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도로가 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좋은 땅과 돈 되는 땅을 구분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이걸 읽어보기 전에는 좋은 땅이 돈 되는 땅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뭐 아주 쉽습니다. 좋은 땅은 말 그대로 내가 나의 어떤 목적에 맞게 구입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시 좋은 곳에 집을 짓고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어디 제주도, 제주도 바다가 잘 모이는 곳에 집만 지을 수 있다면 그냥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의 수요만 만족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고요. 돈 되는 땅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투기 수요, 그 다음 실수요까지 더 합해야 됩니다. 나의 수요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합한 개념이 바로 이 돈 되는 땅인데요. 결국 토지를 사서 안 팔리는 가장 큰 이유가 나만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좋아야 되고 저 땅 정말 사고 싶다. 나 저기에 상가를 짓고 싶다. 아니면 주택을 짓고 싶다. 이런 상대방의 수요도 감안을 한다면 그 땅은 좋은 땅보다는 돈 되는 땅이 되는 거고요. 나만 좋은, 내 수요만 만족시키는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은 나만 좋은 땅이고 돈 되는 땅은 남들도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용인에 적당히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어쨌거나 다 알다시피 내가 대출을 받아야겠다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금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 몇 년 전에 LH에서 농지 투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보면 답이 전부 다 나왔는데 해당 지역의 농협, 농협 원행이 아니고요.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받는 게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대출은 감정 평가를 해본 금융기관에서 가장 그쪽의 시세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협에 적어도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전답과수원, 농지라면 농협에 하시는 게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농지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특히 일반 분들은 본인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꼭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거래 은행에서는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또 1금융 기관이 많다 보니까 대출 비율도 낮고 그리고 그쪽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단위 농협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등기부등본 떼가서 은행 가서 대출해주세요. 등기부등본도 안 떼도 되고 주소만 알려줘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탁상 감정을 해서 얼마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땅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땅을 파시는 분들 요즘은 땅 투자를 위해서 꼭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가봐야 어차피 다 개발 안 돼서 나무, 산 이런 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가면 투자를 더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 얘기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세요? 땅은 무조건 직접 내놓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럼 가서 뭘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먼저 공법적인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난 이후에 현장을 나가보는 이유는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메일이나 로드뷰를 통해서 현장 사진이나 이런 모양들을 다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그 위성 지도와 로드뷰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만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위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토지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현장 임장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서 보는 게 있는데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관계입니다. 그런데 도로관계는 우리가 지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상 아니면 지적도상 나와 있는 도로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과 일치를 하는지를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건축을 염두에 둔다면 배수로도 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 우리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도로와 배수로는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야를 보러 갔다. 그러면 시간대에 따라서 햇빛이 비치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임야를 보러 갔는데 내가 그 임야를 전원 주택지를 염두에 두고 본다. 그러면 남양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북향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투자하고 상관이 없는 임암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산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남양보다 북향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일단 산도 개발과 연관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남양 쪽이 좋습니다. 북향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바닷가나 이런 경치가 좋은 쪽 이런 토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조만건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만건도 보시고 그리고 주위에 전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토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경사 이런 것들 실제로 지도나 로드위로 보았을 때하고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도로폭 이런 것들도 줄자를 가져가셔서 이게 넓은 쪽이 아니라 좁은 쪽의 폭이 우리 개발 행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줄자는 꼭 챙겨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재해 여부 이런 것들도 주변에 혹시 태풍이나 요즘 비 많이 오잖아요. 장마라서 혹시 침수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유해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군부대가 있는지 아니면 납골당이 있는지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든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드론이 있기 때문에 가면 제일 먼저 임장해서 항공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묘, 묘지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 꼭 현장 답사 시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셨는데 서류사 너무 좋았는데 가봤다니 아니어서 포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거의 70%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현장을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그럼요. 그래서 꼭 땅은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 현장 답사 후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를 들려야 된다. 그렇죠. 들려서 어떤 걸 여쭤보나요? 제일 중요한 건 중개사무소에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수요자는 있는지 거래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다면 꼭 방문을 해서 갈 때는 그래도 간단하게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사서 좀 공손하게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해서 주위 탐문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정말 지역에 오래된 그런 중개사분이시다 하면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싼 땅이 나왔을 때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세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갈 때 박카서라도 사가고 음료수라도 사가고 과일 조금 사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 왔을 때는 저러다 말겠지 하는데 그게 세 번, 네 번, 열 번이 되면 이제 속에 있는 말씀도 해주시고 주변에 누가 이런 땅을 내놨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현장 박사까지 갔는데 너무 좋고 중개사분도 잘 만나가지고 너무 추천을 했다 계약을.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기 직전에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미 이제 내가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 가지 이제 공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검토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접 토지에 대한 검토 사항들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 땅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땅은 지금 이렇게 평지에 있는데 인접 땅이 만약에 경사가 있는 경우 만약에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릴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건축을 했을 때 이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옆 땅을 기준으로 맞춰야 될지 내 땅을 기준으로 맞춰야 될지 이래서 인접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혹시 인접지에 건물이 있다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침범이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 복원 청량에 대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혹시 경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가지고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계 체크가 더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용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고 토목 공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하거나 이런 비용들도 미리 한번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 맞출 수 있는지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접 토지 검토 사항에서 인접 토지 검토 사항에서 특별하게 실수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과 잔금 일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6개월 정도 있다가 잔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처음에 봤을 때 그 땅의 어떤 상황과 6개월 뒤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갔는데 옆 땅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혐오 시설이 이렇게 물건을 척취하거나 아니면 축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러기 전에 꼭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땅이면 상관이 없는데 토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작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작물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와 동일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죠.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사가 대표적으로 혐오 시설인 이유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금악리라는 곳이 있는데 축사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기가 이제 땅값이 좀 싸거든요. 싼 이유가 축사 때문에 그런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가보시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냄새가 안 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냄새가 엄청 심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축사를 보실 때는 바람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축사가 있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이게 안심을 할 경우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축사나 이런 혐오 시설이 있는 당들은 내가 다음번에 땅을 팔 때 수요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소액 토지 투자로 10년 10억 버는 방법 모든 사람의 목표가 이제 10억일 것 같은데 뭐 이거 얼마로 착해서 이제 10년 동안 10억을 거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10년에 10억은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투자 방법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이쪽도 그물을 치고 이쪽도 쳐놓고 고기가 올만한 곳에 미리미리 이렇게 그물을 쳐서 잡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식은 지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수도권 쪽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방식이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항상 개발 계획에서 빠질 수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면 이런 지역들로 해서 몇 군데를 사놓는 방식이죠. 1억이라면 3천, 3천, 4천 이렇게 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에도 사놓고 아니면 인천 쪽에도 사놓고 그리고 또 GTX 노선별로 보시고 사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삭 쪽이나 이런 데 사놓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금을 치듯이 사놓다 보면 그중에 한 군데 정도는 한 3년에서 5년 안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발표가 되면 수용되는 지구 같은 거는 3배에서 4배 수용되는 지구 바깥이라면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의 수익을 보고 그리고 기존에 3천, 3천 돼 있는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해서 나가신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투자를 돌리시는 거죠. 그러면 10년에 10억은 충분히 수도권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또 토지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궁금한 게 작가님은 주식 투자 안 하시죠? 저는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시죠. 부동산만 하시는 거죠? 부동산에 훨씬 더 주식 투자가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험성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기관과 외국인보다 개인이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부분은 공평한 싸움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그 대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만큼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이것만 있다뿐이지 불공정한 게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투자를 더 선호합니다. 작가님 책에 써주신 사례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2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10억을 번 사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투자하셨던 건가요? 실제로는 4억을 투자를 해서 1년에 20억을 번 사례고요. 두 명이 했기 때문에 반반씩? 네. 반반씩 했기 때문에 2억 원으로 1년에 10억을 번 사례가 된 거고요. 기본적인 투자 방식은 주변에 산업단지나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투자 사례는 수도권 쪽은 아닙니다. 지방입니다. 지방이고 그래서 이런 투자 사례는 전국 어디든 다 가능하다는 점. 이게 이제 이 투자의 또 특징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임대 수요가 풍부한데 도심 내에 있는 농지였거든요. 심지어 벼농사를 하고 있는 농지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을 지나가다가 본 게 옆에 아파트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여기에 농지가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생각보다 우리 전국에 많아요. 수도권 쪽도 조금만 벗어나면 많습니다. 맞아요. 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 약간은 시골스러운 그런 곳 그런 곳을 타깃으로 하시면 충분히 지금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 투자라기보다는 토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매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건축법은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으로 해서 좀 어필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가주택이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데요. 이런 주택들을 상가는 상가대로 별도로 양도세를 내고 주택은 주택대로 또 이렇게 비과세를 받고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전체가 다가구 주택이면 상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가 비율만 주택보다 1%로 더 낮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도 포인트가 일단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00평 정도 되는 지금 보이시는 여기 논이 600평 정도 되었는데 6필지로 분환을 해서 건물은 6동을 지었죠. 그래서 1층, 2층은 주변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상가로 왔고 3층, 4층은 3층은 원룸, 투룸 이런 걸로 넣었었고 그리고 4층은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인세도로 해서 그래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본인도 거주하시고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도면을 그리고 도면 상태에서 전부 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기 자본이 실제로는 1인당 2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간 거고 그 나머지 비용들은 먼저 매매를 한 그분들의 본인 자금과 그 다음 기성고 대출을 이용을 해서 건축 자금은 중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 4층짜리 건물 상가 주택을 총 6동을 지어서 물론 주택 개수와 상가의 개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 매입비하고 부대비용이 약 한 20억 원 정도 들었으니까 한필시당 약 한 3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고요. 건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당 약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건축비로는 현재는 지을 수가 없는 건물인데 여기에서 건축비가 좀 적게 들어간 게 2층까지는 상가이기 때문에 노가축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일반 주택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주택보다는 상가를 또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투자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상가 비율을 좀 많이 높여서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정 주차 대수도 상가가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매입 원가는 46억 4천이고 매도 가격은 저희가 66억 4천에서 20억 원 정도 매매 차익을 봤고요. 1인당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차익을 봤는데 총 매입 원가 매도 금액 60매도 하니까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간 저희 돈은 2억씩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동면만 그리고 매도를 하셨습니까? 그만큼 임대 수요 부분을 파악을 했었죠. 파악을 했었고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 소득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동탄 신도시 아파트 팔아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 매입하는 사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수도권에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돈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게 결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쓸 돈은 없는데 아파트 가격만 높고 우리가 하우스프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탈피를 해서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임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상상력을 좀 펼쳐보시면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10억 넣는 게 많잖아요. 그거를 팔아서 이런 식으로 뭔가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다가구 주택을 짓거나 사는 게 재테크적으로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아파트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들 팔고 지방 오시면 정말 외롭게 살 수 있는데 그분들이 못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주변의 인프라 이런 것들과 원래부터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편리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을 못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약간만 생각을 바꾸셔서 수도권까지만 내려오신다면 충분히 요즘은 뭐 교통망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도 누리시고 또 자산 배분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이런 소득도 가져가시고 뭐 30억짜리 아파트만 있고 소득은 적은 분들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 쪽에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자산 배분을 통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작가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토지사 나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워낙 개발 된다는 게 많고 워낙 뭐 이런 뉴스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제 옥석을 좀 가려준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을 좀 보면은 그게 좋을 것 같다.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저는 지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나 이런 정보들이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말씀드리면은 어느 아파트를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 개별적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유망 지역이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유망 지역을 제가 말씀을 해드린다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 지역 가면은 어떻게 땅을 사야되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이론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중에서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나 이렇게 좀 네모 반듯한 이런 토지 그 중에서 아직까지 좀 건축이 많이 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그런 곳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역을 굳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보자면 일단 GTX A노선이 내년에 지금 일부 개통이 되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지금 용인입니다. 용인이고 또 한 군데는 지금 동탄 2신도시 쪽인데 물론 1신도시도 되겠지만 일단 저는 2신도시 쪽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GTX A노선 저는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GTX뿐만 아니라 플랫폼 시트도 지금 있고 그 다음 경구 고속도로에서 지금 GTX와 그 다음 이런 환승센터 이런 또 호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적으로 보자면은 뭐 그야말로 트리플 역세권이 지금 되는 겁니다. GTX도 지나가고 그 다음 뭐 현재 있는 신분당선 그리고 수인분당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이 되는 쪽은 항상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과연 살 수 있는 땅이 있을까? 그 부분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지구는 용인 쪽에서는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택지지구를 보신다면 오히려 그 아래쪽에 있는 동탄 신도시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는 아직까지 비어있는 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그쪽을 좀 초보자분들은 그쪽 주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택지가 아니시라면은 용인 쪽은 좀 인접 지역 우리 남사업이나 이런 쪽 인접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의 임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는 그런 지역의 개발 계획관리 지역들은 유심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경매로 받으면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를 좀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률은 셀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용인과 동탄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한 두 군데 정도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발표된 첨단산업단지 배후도시로 된 평택의 지제지구 인근 예 이런데도 향후 서서히 이렇게 땅값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이제 개통 얼마 남지 않는데 경기도 안성시 앞으로 평택처럼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도 지금 택지지구들이 있는데 그쪽 땅도 좀 유심하게 이렇게 보시고 주변에 IC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공장용지나 창고용지를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IC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탄이 이 신도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더 빨리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상황을 하거든요. 땅이 더 빨리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과세 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택이 2주택부터는 세금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아파트도 지금 금액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에 5억을 투자를 한다 토지에 5억을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상승률을 보면 토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금 부분을 분명히 역대적으로 세우 수익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토지 개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는 아까 분산 투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어떤 순서에 맞게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루트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실패 없는 투자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한 번 진입만 하면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해보고 점점 알아가야지 공부해야지 한 번 투자를 잘 못하면 토지는 물려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토지 투자를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금액도 있고 그 다음 또 스스로 상실감 때문에 아 나는 토지 투자가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제가 주택을 사고 상가 투자도 해보고 마지막에 하시라는 이유가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로 가야만 계속해서 토지 투자 가능하고요. 궁극적인 토지 투자의 목적은 토지 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신다면 꼭 건축과 연계된 개발 행위와 연계된 토지 개발 쪽으로 보셔야만 나중에 큰 돈을 버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가 또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 부동산 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임야라 농지, 토지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리니까요. 더 궁금한 사항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땅이 기에다의 저자 정병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